흔히 마수들이 손끝 감각이 좋다는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.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마술은 그런 마술이에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지 않을까 싶어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카드 한번 섞어주시겠어요? 섞어요? 예. 아, 벌써부터 두근거리는. 이 카드 무슨 이상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. 아무 별다른 이상 없을 거예요. 일반 카드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여기 내려두시면 되고 맘에 든 거 가져와주세요. 그리고 카메라 보여주시면 되고요. 네. 잘 기억할 수 있죠? 네. 편하게 스톱 해주세요. 네. 스톱. 이거 괜찮아요? 네. 이거 내려주시면 되고, 이 카드 넣어보도록 할게요. 방금 그 카드가 중간 어딘가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잘 보이시죠? 네. 오,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시작. 오, 멋있다. 아마 옆에 무조건 방금 보신 카드가 있을 거예요. 아, 진짜요? 할 때마다 두근거려요. 한번 확인해볼까요? 네. 아직 없죠? 네. 아직 없죠? 없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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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없을 거고, 없고, 없고, 없을 거고. 흐흑흑흑흑. 흐흑흑흑. only phone. 네. 확 섞으신 거 맞죠? 네. 아무거나 골랐고. 네. 중간 einmal 안돼 넣었죠. 네. 제가 탁, 꽂아서. 네. 그 옆에 있는 카드를 딱 남겨뒀어요. 네. 히이익. 혹시 뭐였어요? A-클럽이요? 확인된. , 확인이. 와, 진짜? 카드가. 에이스. 오오! 땡!